은퇴하겠십니다! 뭐 이번에도 제가 그 장사를 못 먹는다고 하면은 은퇴하겠십니다. 천하의 김벽두가 어쩌더라지. 우리 집안의 이런 캐릭터 상당히 신체네. 아야, 니네 이름이 뭐데? 모르잖아, 이번에 뭐 새로 들어온 관리팀장인가 뭔가. 니 두식이 아니다? 저 아니에요. 어, 완전히 저 두식, 두식이다 이거. 은퇴를 했다고? 언제? 씨름신도 김벽두가 왜 이래 삐나? 니네 억울하지도 않나? 그래도 안 되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는데도 끝까지 뭣도 못 보여주면은. 그냥 니 쪼대로 살아.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하고,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고. 니 때문이다. 내 니 때문에 돌아왔다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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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